알리바바 이미지 검색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알리바바 국제역, 알리익스프레스, 1688, 타오바오, 핀더더 등 수십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동일한 제품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주요 기능은 이미지로 제품 검색 클릭 한 번으로 알리바바 국제역, 알리익스프레스, 1688, 타오바오 등 수십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동일한 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제품 비교 제품 오른쪽 상단에 체크 표시를 한 후 비교 버튼을 클릭하여 같은 모델을 비교할 수 있으며 결과를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. 환율환산 검색 결과 목록 페이지에 환율환산이 표시됩니다. 1688 상품 상세 페이지에 환율환산이 표시됩니다. 마우스로 가격을 선택할 때 환율환산이 표시됩니다. 보조메뉴에서 환율환산을 엽니다. 플러그인 설정에서 이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통화를 수정하고 환율을 사용자정이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미지 다운로드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고 왼쪽 하단 툴바의 보조메뉴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. 기본 제품 이미지, 제품 동영상, 제품 상세 설명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이미지 링크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. 이미지 번역 제품 사진의 중국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 번역이 필요한 사진을 선택하고 사진 번역을 클릭하여 번역 및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. 구매대행 타오바오, 1688 또는 핀더더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, 알리프라이스는 비하를 대신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또는 비하의 고객에게 개배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장바구니 내보내기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정보가 포함된 테이블이 생성됩니다. 이 기능은 1688과 타오바오의 두 가지 플랫폼을 지원합니다. 리뷰 사진 다운로드 제품 상세 페이지를 열고 왼쪽 하단 2도 구모음의 세컨드 메뉴에서 리뷰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리뷰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리뷰 콘텐츠를 엑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이 두 가지 플랫폼을 지원합니다. 링크 복사 링크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.